이거 이제 하나 됐고? 뭔 짓이랄까? 안 돼! 그럼 저는 예전의 권대로 이쪽 방으로 갈게요. 괜찮겠어요?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좋은 게 왔어요? 진짜? 라라라라 죄송스러워. 시작! 라라라라 라라라라 아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게 어려웠냐? 아 진짜 좋은데? 오 좋네! 우와! 아 진짜 좋은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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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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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! 이거 둘 중에 하나 내 거? 난 이거! 난 이거! 난 이거! 우와! 이거 뭐야? 둘이 거의 같이 써. 아 그건 또 아니에요. 방구 너무 웃겨? 나라 한 방 쓸 사람! 오케이 내가 최강의점! 나라 세 개만 최강의점! 나라 세 개만 최강의점! 오 좋네! 오케이! 이거 써도 되는 거야? 어?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? 아 뭐해! 아니 이 새끼 미친놈이야! 뭐야 벌써 어떻게 적었어? 들어올 수 있겠나? 아 존나 못 들어가겠어. 방구 존나 킬 거 같아 들어가면. 나도 만족해! 나 좋아! 이게 찌물찌물 되면 방이 넓어진단 말이야? 다음번에 방이 넓어지게 해야지. 파이팅 좀 해봐야겠구나. 자! 지금부터 방 천연을 정한다. 누가 제일 답 없냐? 임차할 사람. 아니 근데 더러운 애를! 조금 돋방에 가도 돼. 그래 너가 잘 싸워. 저기 혼자 싸워. 그래서 제일 깨끗한 사람 어떻게 가? 나! 내가 제일 객관적이야. 내가 이제 벌티 피플로서 누가 제일 벌티냐? 물론 1등 나야. 오케이. 자 이제 깨끗한 사람을 더 적어줄게요. 오케이. 김우수이 진짜 깨끗해. 오! 강지해보다 냄새가. 1등! 자 2등! 네. 2등 공기 높았다. 오! 동그룹이 평소에 좀 관리를 좀 깨끗하게 빨리. 자 3등! 짜야! 3등 공사해. 3등 공사해. 아니야! 뒷말은 더 이상 3등 수로 가입하시면 되겠다. 아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방이 나죠? 아니요! 야 근데 그러면은 정재효랑 박현수랑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아무래도 현서가 제일 나 다음으로 더러우니까 면역이 좀 괜찮아. 그치. 아니야 아니야. 근데 박현수랑 얘랑 자도 돼? 쿵방은 뭐 안 봐지. 괜찮아? 아니 내가 심사해. 넌 괜찮아? 나는 뭐 그냥 별덩이랑 자는 거 같지. 너는 넌? 아 나는 너무너무. 세븐차 이렇게 자는 거 같아. 아 셋 너무너무. 아 난 너무너무. 그럼 뽑아보자겠다. 그래 어떻게 볼래? 어떻게 볼래?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기. 자 랜덤으로 방을 정한다. 그 방에서 하루동안 쓰기. 우리 전에는 하루였는데 오늘은 진짜 리얼 그 방. 그럼 진짜 남녀가 만약에 제이랑 우승이 섞여도 그냥 쓰는 거지? 그 쓰는 거지. 너 괜찮아? 제이 우승. 나는 뭐지? 우리 쿨왕이 뭐 보내주자. 네? 괜찮아요? 뭔 짓을 하려고. 아니 대처에 오르라고. 실수하네.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보고 보자. 자 희망. 누구랑 어느 방에 쓰신 거? 아 저는 일단 최악인 건 혼자 쓰는 게 최악일 거예요. 아 왜 그게 최악이야? 최대한 많이 절아. 세명하고. 근데 제이는 무슨 현사가 오면 좋을 것 같아. 아 너 가운데 우는 녀석 옆에. 무슨 일 누구랑 어디서 쓰고 싶어? 어느 방에. 저는 그냥 혼자서 독방을 쓰는 게 나는 목표인데. 솔직히 독방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진짜. 박현서는? 저는 이번에 기동 씨 한번 또 새로운 추억을 한번 쌓고. 대목적으로 밀어주자. 저는 제이랑 한번 썩고 싶어요. 뭐야? 정신 교육 좀 시키게요. 현서는 내가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. 제이는 한 번도 교육을 시켜요. 나 그렇게만 한다고. 누워? 누울게. 누울게 누울게 누울게. 누울이야. 아 이거 그걸 하기야. 저는 현서. 아니 나 저번에 현서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. 왜 봤어? 자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. 음악 눈턱에 강재인이나 박현서 긴 머리카락이 들어있다. 제가 봤다. D&A 조사합니다. 자 나갑시다. 아 어떡하지? 미치겠다. 사장님. 정지할 만을 피하게 해주세요. 아 미리 영역 표시할게요. 엉덩이가. 미리 영역 표시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아니 우리 명령이 다 나오지 못한다. 아. 아름다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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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리전을 피할 수 있지. 이거 진짜 무서워, 저희도 너무 무서워. 이거 진짜 무서워, 저희도 너무 무서워. 귀여워. 아 이거 재밌다. 논개 귀머리 칼락이 들어있다 제가 다 dna 조사합니다 다시 따라할게요, 저는. 아하! 새끼야기 다 비슷하구만. 새끼야기 다 비슷하구만. 음! 이거 뿌렸어요? 누가? 누가 원래 많이 뿌렸네. 자! 야! 제이랑 쓸게요. 무서워. 잠재기야. 1만 5개. 1만 5개. 아이고. 잠재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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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팅콜을 시작해 이제, cirge. 윤형 풉. 집중하자. 이제, 하나도다. 무언야 자 여기 이쯤에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나 여기 있다 신고하시는 분 한번 봐드립니다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우리를 지키겠다 오케이 그럼 저는 예정했던 대로 이쪽 방으로 갈게요 괜찮겠어요? 여기 기본순 들어있을 것 같고요 여기 기본순 들어있을 것 같고요 열면 끝이죠? 무섭지? 너 지금 무섭지?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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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씹을 너무 주니까 꼬인 줄 알았고 안 돼. 내가 머리카락이랑 타로벌이 간다. 야이! 야이! 집도 엄청! 나 뭐야. 나 정말 집도 엄청. 어디 어디 십자. 어디 어디 어디.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. 이거 진짜 리얼 찌그러니까 너무 웃겨. 아 괜찮네. 오구천이. 재현이가 피고 주정이가 마셔. 나 화장실 안 가니까. 나 안쪽으로 하자. 괜찮네 여기 거울도 있고. 네. 네. 이것도 없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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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